사장님 청아 알아주세요 청아는 냉장고에 있어요 수다지는 햇살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건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건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건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건 It's good enough for me 바이바이 바이바이 위로받고 싶은 날 맑고 깨끗한 청아 l